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기관 일대개평과 함께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체비를 하고 있어 230만 연방공무원들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매우 부정직한 사람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트럼프 47 아젠다에서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202와 함께 공통으로 연방기관들 가운데 연방교육부는 폐지해야 하며 국토안보부는 해체하고 산하 기관별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일기인기 말이었던 2020년 10월 스케줄 F 규정을 신설해 경력제 일반 공무원들도 정무직처럼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이를 재발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스케줄 F는 연방공무원들 가운데 커리어 일반직들에 대해서도 정무직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스케줄 F를 실행해 연방공무원 5만 명을 해고할 방침이었으나 연방공무원노조 28개 연합의 강한 반발에다가 팬더믹도 시작되고 재선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연방공무원노조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 F를 실행하면 연방공무원 50만 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무독이 해고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스케줄 F를 부활해 연방공무원 대량물갈이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케줄 F를 실행하려면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7개월 만에 최종 확정해놓은 공무원 보호규정을 폐기하고 스케줄 F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무원 보호규정을 파료시키는 데 7개월이나 걸렸는데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신속 절차를 통원해도 4개월 내지 6개월은 걸려 내년 여름에나 공무원 대량 해고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공무원 노조연합이 소송으로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기에 분명해 도중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연방공무원 무더기 해고와 충성스러운 정무직들로만 대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